3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암송구절인 골로세서 1장 13절과 14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체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긴 분량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다섯 가지 확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루기 원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넷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다섯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다섯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넷째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고 다섯째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실현된 미래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섯 가지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요? 셋째 누가능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넷째 누가능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제하리요? 다섯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다섯 가지 확신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이 믿음, 이 사랑, 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날 되도록 오늘 하루 모든 시간 속에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